RLC 안녕하세요. 다산의드 전병출 원장입니다. 3절, 교류 전류에 대한 RLC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RLC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가 왔습니다. 이 RLC는 무엇이냐? 일단 개념부터 한번 보죠. R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데요.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를 때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을 이렇게 돌돌 말은 형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코일이라고 부르게 되죠. 영어로는 인덕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전화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콘덴서라고 부릅니다. 캐페시터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저항을 얼마나 전기를 방해하느냐. 레지스턴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코일에서 유도하는 능력은 인덕턴스. 그 다음에 콘덴서의 전화를 축적하는 능력은 캐페시턴스라고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직류에서 할 때는요. 이런 일을 했었어요. 직류에서 할 때는 어떤 일을 했느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뭐 했습니까?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쵸? 다음에 코일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거는 유도한다고 했어요. 그쵸? 다음에 콘덴서는요.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교류에 와서 지금 이 교류에서의 RAC 작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교류에서는 저항은 일단 그대로 옵니다. 저항은 전기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그냥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나쁜 녀석이에요. 코일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자, 코일에다가 직류를 넣었을 때는 N극과 S극이 분명히 생겼지만 만약에 교류를 집어넣게 되면요.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코일에다가 교류를 집어넣게 되면 처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볼게요. 그럼 만들어지는 자기장 때문에 자체 유도되는 전기가 생긴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 전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체 유도. 그렇죠? 그래서 이 인덱턴스를 자체 인덱턴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어쨌든 자체 유도하는 전기가 렌즈의 법칙에 의해서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기가 생기죠.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면요. 그와 반대 방향으로 전기가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것을 막는 힘이 생긴다고요. 누구 때문에? 이 코일 때문에. 그러니까 코일에도 일종의 어떤 힘이 생긴다? 일종의 방해하는 힘이 있다 없다?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주파수가 커질수록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꾸 바뀔수록 어떻게 된다? 그 힘도 당연히 더 커진다. 자, 저장하는 거는요. 콘덴선은. 콘덴선은 원래 전기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계속 공급해줘야 전화가 이렇게 딱 하고 달라붙는 거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바꿔줘봐요. 그럼 전기가 저장됩니까? 안되죠. 방해합니다. 그런데 직류에 가까울수록 사실은 전기를 방해하는 힘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전기를. 왜냐하면 직류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콘덴선은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 오히려 방해하는 힘은 더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봤더니 이게 뭐야. 직류에서는 R, L, C가 다 방해 유도 저장 작용을 하는데 교리에 왔더니 다 무슨 놈들이에요. 다 방해꾼들로 다 전락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안되겠다. 좀 억울한 애들이 누굽니까? L이랑 C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나는 직류일 때는 조금 쓸만한 놈들이었는데 교리로 오니까 푸대접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름을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줍니다. 뭐를 정의하냐. 이 코일 때문에 방해받는 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유도 리액턴스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네 둘은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유도 리액턴스. 얘는요. 콘덴선 때문에 방해받는 걸 용량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X는 X인데 옆에다 C를 붙여주고 이거는 X는 X인데 L을 붙여주게 됩니다. 유도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오메가 L과 같고요. 오메가가 뭐예요? 2파이 F죠. 그래서 2파이 F L과 같게 됩니다. 즉 주파수에 비례하고 L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콘덴선은요. 이거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요. 이거는 2파이 F C분의 1이 됩니다. 이건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주파수가 클수록 오히려 방해받는 힘은 더 작아지게 됩니다. 자 결론. 저 교류에서는 징류에서는 I는 R분의 V였어요. 왜요? 방해하는 음이 R밖에 없으니까. 근데 교류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I는? 임피던스분의 V라고 해요. 이 세 놈들을 다 합쳐서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Z라고 기호로 나타내고 단위는 오미입니다. 교류에서 전기를 방해하는 모든 놈들을 다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피던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저항과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리액턴스는 두 개죠. 코일 때문에 방해받는 유도성 리액턴스와 콘덴석 때문에 방해받는 용량성 리액턴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일 때문에 방해받는 유도성 리액턴스는 2πFL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콘덴석 때문에 방해받는 용량성 리액턴스는 2πF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교류는 교류의 전류를 구한다고 하면 I는 뭐예요? 임피더스 분의 V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으로 와서 제가 지금부터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저항만 있을 때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저항 R만 있을 때 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회로에 저항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원을 연결하고, 아 전원을 교류를 연결해야죠. 교류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려보겠습니다. I, 저항은 R이에요.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임피더스 분의 V죠. 근데 임피더스가 2회로에서는 저항밖에 없죠. 그러니까 R분의 V가 됩니다. 이게 되십니까? 저항만 있을 때죠. 그런데 여기서 출발할 때에는, 출발할 때에는 전압과 전류가 동시에 지나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도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랑 전류의 위상차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도 우리가 하나에 궁금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데이트할 때, 남자랑 여자가 영화관 들어갈 때는 사이가 좋다고요. 쇼핑몰 같은데. 이제 옷 사러 갔어요. 남자, 여자 둘이 갈 때 손붙잡고 간다고요. 근데 분명히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왜? 남자랑 여자랑은 옷 사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나올 때는 여자가 먼저 나오고 남자가 그 뒤를 쫄랑쫄랑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때는 같았지만 나올 때는 둘 사이가 벌어져서 나오죠. 이게 비슷한 겁니다. 전기도 마찬가지로 직류만 있을 때는요. 직류만 있을 때는 들어갈 때는 전압 전류가 같이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나올 때는 전압 전류, 위상차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V, 전압과 전류는 위상차가 난다, 안 난다. 똑같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상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가 동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상. 상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124페이지에서 에눌럿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저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덕턴수만, L만의 회로. L만의 회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이제 교류 파형이면 이때 전압이랑 전류가 가게 되면은 L만 있을 때, 자, I는 여기 흐르는 전류 일단 한번 보죠, I는.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 분의 V죠, 그렇죠? 그런데 임피던스는 뭐예요, 여기서? 리액턴스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 유도 리액턴스. 그러니까 XL분의 V가 되고 XL은 뭐예요? E, 파이, F, L분의 V가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만 있을 때는 E, 파이, F, L분의 V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주파수가 클수록 방해하는 힘이 더 커지는 겁니다. 어떨 때, 코일에서는요. 자, 그러면 얘는 전압이랑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전압을 노란색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전압은 자, 이렇게 나올 때 코일을 뚫고 나오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 조금 더 늦게 돼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 세타만큼, 세타만큼, 90도만큼. 최대일 때 90도, 그거보다 적게 되면 90도 이하. 그러니까 지금 전류가 더 늦지 않습니까? 전류가 더 늦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을 기준으로 해줄 때 전류가 빠르냐 늦냐를 우리가 구준하게 되는데 전류가 더 늦으니까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지상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늦으면 뭐예요? 지각이잖아요, 그렇죠? 지각. 그러니까 전류가 늦게 되면 우리가 지상, 상이 늦다고 해서 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뒤에 가게 되면 더 부가적인 설명이 되는데 지상이라고 하는 걸 언제 쓰게 되느냐. 지상회로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시스템들은 대부분 코일입니다. 대부분 모터거든요. 대부분 모터이기 때문에 다 지상회로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공장에 있는 거 다 지상회로입니다. 그래서 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우리가 나중에 역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역률, 역률. 회사에서는 많이 쓰는 겁니다, 수변전 설비에서는. 아무튼 이거 우리가 지상회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다시 한 번. 인덕턴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유도 리액턴스가 돼서. 자, 이거는 오메가, 오메가 L이 돼서. 자, 이거는 2파이 F에. 주파수가 커지면은 유도성 리액턴스도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자, C만의 회로 한번 보겠습니다. 콘덴서만의 회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콘덴서만의 회로. 자, I는 어떻게 됩니까? 임피덴스 분의 V. 근데 임피덴스는 어떻게 됩니까? X, C분의 V고요. X, C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C분의 1분의 V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랑 똑같습니까? 오메가 C, V랑 똑같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2파이 F, C, V랑 똑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콘덴서만. 전압의 파형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V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전류가 더 앞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전류가 더 앞서게 되니까요. 이걸 우리가 진상이라고 합니다. 진상. 그러니까 이 저항에서는 둘 다 똑같고 저항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전압과 전류, 위상 차이가. 근데 코일에서는 전류가 더 늦게 되고 사실 이건 미분을 해야 되고 이건 적분을 해야 되지 정확한 인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할 필요는 없고요. 콘덴서에서는 어떻게 된다? 전류가 더 앞서게 된다. 그래서 코일은 지상 콘덴서는 진상회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X, C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E파이 F, C분의 1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와 용량 리액턴스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하게 되고 콘덴서의 크기와 용량 리액턴스 역시 어떻게 된다? 반비례하게 된다. 이걸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예상기출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떤 회로에 소자의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2배 증가시켰더니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1분의 1로 되었다. 이 소자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주파수를 2배 주파수를 2배로 올렸더니 전류가 반이 됐대요. 그럼 주파수와 전기를 방해하는 힘에 비례하는 거 그건 뭡니까? 그건 유도리액턴스죠. E파이 F의 코일이죠. 코일 회루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답이 2번이죠. 2번 다음 중 용량 리액턴스와 반비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량 리액턴스 XC 어떻게 됩니까? E파이 Fc분의 1이죠. 용량 리액턴스와 반비례하는 것은 주파수랑 정전 용량 답은 4번 주파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정전 용량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답입니다. 3번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커질수록 용량 리액턴스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정전 용량이 커질수록 용량 리액턴스의 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답 3번 4번 번기를 방해하는 힘이 더 커지고 여기에는 더 작아지니까 당연히 콘덴서 쪽에 당연히 더 전류가 잘 흘리겠죠. 답은 2번이죠. 콘덴서 5번 자체 인더턴스가 0.01 헬리인 코일에 100V 60Hz의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유도 리액턴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4번이 없네요. 4번이에요. 4번 자체 인더턴스가 유도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유도 리액턴스 XL은 E파이 F L이죠. 그렇죠? 그러면 2 곱하기 3.14 곱하기 지금 주파수가 얼마? 60 L 값이 얼마예요? 0.01 0.01 자 계산하면 우리가 풀 수 있겠죠. 3.775면 되겠네요. 답 1번 6번 자기 인더턴스 10mH의 코일에 50Hz 314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더턴스라니까 I는 임피던스 분의 V 임피던스는 뭐예요? 지금 코일에 회로니까 2파이 F L 분의 V가 되죠. 자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50Hz네요. 50Hz 곱하기 L 값이 10mL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분의 전압이 314 그러면은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100암페어 나오게 됩니다. 4번 7번 어떤 회로에 V는 200sin 오메가 T 전압을 가했더니 I는 50sin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7번 재미있는건데 V는 200sin 오메가 T이고 I는 어떻게 됩니까? 50sin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래요. 자 이때 이 회로가 무슨 회로가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2분의 파이라고 하는게 뭐에요? 위상이라고 했죠. 전류가 지금 빠른겁니까? 늦는겁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기준이잖아요. 아무 뒤에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기준보다 더 앞선거죠. 전류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무슨 회로에요? 이거 진상회로죠. 진상회로에서는 어느 회로에서 나올 수 있는 특징입니까? C회로에서 나올 수 있는 특징이죠. 진상회로 그러니까 무슨 회로? C, 콘덴서 용량성 회로죠. 이 회로는 3번이죠. 8번 5mH의 코일에 220V 60Hz의 규류를 가할 때 전류는 약 몇 암페아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I는 임피던스 분의 V 임피던스는 코일 회로니까 2파이 FL 분의 V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60Hz 곱하기 L값은 5mH죠.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분의 전압이 얼마에요? 220이죠. 응?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에요? 117A가 되게 됩니다. 문제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풀어본거는 R, L, C 각각 따로따로인데 잠깐 쉬었다가 R, L, C가 그럼 합쳐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